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은 영상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전아파트 지하주차장 통행 막은 무개념 주차 공분 대전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다른 차량의 통행을 막은 채 중간에 세워둔 무개념 주차가 입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31일 대전 대덕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 카페에는 차량 통행을 할 수 없게 지하주차장 중간에 차를 주차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막아놓았다며 차주를 비난하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카페 게시물에는 차 번호판까지 공개했다. 입주민이 글과 함께 올린 사진에는 지하주차장 양방향 통행로 중간에 버젓이 주차된 차의 모습이 담겼다. 입주민은 현재 주차장 공사 중이라 주차장이 난리인 건 알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최대한 피해를 안 주며 주차를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복판에 막아버리는 사람도 있네요라며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부디 저희동 사람이 아니길 바란다는 글을 남겼다. 다른 입주민은 주차 자리가 아무리 없어도 이건 아니다라며 주차할 자리가 있는지 찾아나 봤는지 모르겠다. 이건 아니지요라고 지적했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 단톡방에도 무개념 주차를 비난하는 글이 새도했다. 입주민들은 너무하다 길을 막아버렸다. 차라리 이중주차를 하고 전화 오면 빼주는 게 낫지 않는가 저게 주차인가 어디로 가라는 건가 이보다 더 심한 경우가 있는가라며 차주의 무개념 주차를 비난하는 글로 넘쳤다.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